자, 정우석! 정우석! 자, 나도 조심하시고요. 아까 정우가도 이렇게 죽었잖아. 정우가 분도 죽었단 말이야. 이게 쉬운 게 아니야. 파이팅! 파란팀, 첫 번째 총알. 장총 나갑니다, 장총. 길어요. 10점! 10점!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! 우리! 너무 무서운데? 야, 거기 높지? 아, 저. 좀 긴장되죠. 높지, 그렇지? 아니, 아니. 올라오면 나쁘지 않아. 아니, 높지 않아요? 얼굴이, 얼굴이 사야해졌어요. 아니. 형, 얼굴이 크기는. 약간 건보는 거 같은데. 건보는 표정이에요. 아까 우석 씨 그랬어. 솔직히, 솔직히 무서운데 예능이라 키도 못 내겠다고. 아, 아니면 이거 예능이니까. 무서워해도 되겠구나. 아, 그럼. 아니요. 형은 멋있어야 돼요. 진짜로? 형은 항상 멋있어야 돼요. 우석 씨, 그럼 시작. 아니, 무서운 거 아니야. 무서워. 무서워. 자, 일단 총알 장전합니다. 안 무서운 게 이상하지. 장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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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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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? 어? 어떻게 하고 멋있어? 어떻게 하고 싶어요經 Democratic이 해봤어? 어떻게 ہ отделстра opposition? 내가 어떻게 됐어, 볼프나. 야, 너무 골픔없어. 오, 골픔 먹고citごめ사이즈 회사님. 아. 아, 빠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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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미친 거 깨! 형님! 영화계는 절대... 아 영화계는 절대... 형 형, 같이 안 믿고 있는지... 정우선 얼마나 들었었지... 형한테 얘기 좀 들어봐요! 형 뭐라고 하는지! 이제 와서 멋있는 척 하지 마세요! 아니 한참 끝까지 나오는데... 아니... 예능이야! 10시에 예능! 잘 살려! 잘 살려! 아 우성 씨! 형 이제 자신감 생기죠? 아니 저 안 무섭지? 안 무섭지? 별거 아니에요! 아니 이 사이에 구멍이 있어요! 구멍이 있어! 아니 구멍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! 아 좀 죄송한데요! 요번에 또 빠지시면 저희가 할게요! 아 죄송하면 그 얘기를 하지 마요! 요번에 또 빠지시면 저희가 한번... 우성 씨가 어저께도 그렇고 몸개그 전문의 몸개그! 야! 한번 저 보여주세요! 보여주세요 형님! 만약에 우성 씨가 이번에도 또 그러면 진짜 그쪽이 먼저 해요! 이제... 긴장 풀렸지? 아 그럼! 긴장 나요! 아 긴장 풀었지 형님! 아 우리 진짜 긴장 풀렸어! 진짜 긴장 풀렸어! 아 너무 웃겼어! 와 재밌는 게임이었어! 마지막 게임! 마지막 게임! 역대 남자 배우 게스트 여러분 가운데 진짜 몸개그 지금 최고! 정연 파이팅! 장견! 아니 내가... 아 알았어!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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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몬게그 모 most of the most of us 이야 진짜 야 몬게그도 짱인데? 아 왜 이리기 싫어! 아니 몬게그도 보란이도야! 아니 재미를 자꾸 주고 싶구나 아니 뭐에요? 재미를 자꾸 주고 싶구나 재미를 자꾸 주고 싶다 아니 이렇게 주는건 맞지? 아 스펠 Professional 너무 부족한거 아니 몬게그도까지 하면 어쩌라는거야 진짜 비행기 탈출하듯이 떼야 돼. 비행기 탈출하듯이 떼야 돼. 기간은 안 되는지 잘 보셨죠? 아 여기서 보면 그렇게 안 높은데. 이게 은근 지금 런닝맨이 무슨 엑스트림 게임이라고 하는데 먹기 게임이에요. 저 지금 수박 먹었죠. 저수지 물 먹고 있죠. 먹방이에요. 저수지 먹방. 파이팅! 우승이 형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. 생각보다 멀리 튀어.